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 최승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여러분들 좀 아직까지도 팔 때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 이번 영상에서 왜 어떻게 안 팔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구요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으로 해서도 또 봐야 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분석을 해 드릴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달아 주셔야지 저도 파이팅이 나서 일요일날 영상 찍고 하는데 진짜 힘이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댓글을 보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댓글을 좀 많이 많이 좀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유튜브 스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유튜브 스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쉬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계속해서 맨날 맨날 영상을 찍을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좋은 말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만큼 또 편안한 종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 어차피 끝까지 다 가시면은 올라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만큼 편안한 종목이 없고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치 그리고 목표값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고 그냥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 배당으로 나는 이거를 배당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위에서 잡으셨을지 어디서 잡으셨을지는 예상을 못해요 하지만 좀 배당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하시면은 좀 배당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계획대로 하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처음에 추천을 드렸을 때 배당 때문에 배당 플러스 더 끌고 갈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 공부를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전공정이랑 후공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특별 배당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도 뭐 보셨을 거예요 근데 주주환원 정책이 올해가 끝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삼성전자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지금 계속해서 좀 크게 올라왔던 부분은 있어요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렸던 위치가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5만 7천원 이 라인까지 일단은 기다려 보신 다음에 좀 매수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5만 7천원 차라리 이런 종목은 기다렸다가 그냥 한방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를 5만 7천원에 이걸 좀 써드리면서 5만 7천원에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들어갔던 관점에 보면은 자 이게 10월 26일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배당 때문에 추천을 드린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까지 자 10만원 까지 좀 끌고 가시라고 제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만원 까지 좀 들고 가시라고 자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나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 자체가 지금 뭐 2020 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5 년도 여기까지는 반도체 산업 자체가 좀 25% 이상 그리고 30% 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2020 년도에 아직까지도 시작을 안했고 제대로 시작을 하려면은 내년부터가 좀 진짜 이제 시작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여러분들도 아실 거에요 우리나라 주요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빼면은 뭐 우리나라가 막 딱히 막 밀 수 있는게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도체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앞으로도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반도체가 굉장히 크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항상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댓글을 많이 보게 된 보니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우도 좀 많이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삼성전자 우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올라가는 차트 뭐 그런거에 비해서는 다 똑같은데 이 우선주라는게 좀 배당적인 부분에서 더 메리트가 있어서 우를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원래 우선주가 배당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좀 우선주를 샀다라고 좀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의 이 배당 문화가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뭐 미국이나 미국만 보더라도 배당 문화가 굉장히 좀 넉넉하고 좀 뭔가 풍성한 좀 돌려주는 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배당적인 부분에서 좀 야박하다 좀 이런 느낌이 들지만 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별 차이는 없다 뭐 삼성전자 팔 때 뭐 삼성전자 우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여러분들 전혀 뭐 상관은 없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주를 좀 안좋아 해가지고 좀 우선주 얘기를 뭐 따로 분석을 해드리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좀 삼성전자 같은거는 좀 어차피 움직임이나 뭐 급등락이나 이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시면서 같이 같이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여러분들 저는 항상 댓글을 다 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댓글을 좀 많이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래도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분석을 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여러분들이랑 좀 소통하는 거를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좀 많이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당 댓글 100개는 좀 달려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무조건 무조건 여러분들 뭐 댓글 허투루 다 보지 않아요 자 그리고 뭐 다른데 뭐 여러분들 좀 보니까 좀 진짜 뭐 분석이나 이런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하는데도 댓글이 저보다 많이 달린 걸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랬거든요 와 나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와 진짜 그 어디라고는 제가 뭐 언급을 할 순 없지만 거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더 많이 달려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맨날 맨날 올려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삼성전자 좋아요 너무 너무 좋고 저는 10만원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조금 대대선선 물려 준다라는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 위쪽에서 갖고 계신 분들 보다는 삼성전자를 지금 배당 때문에 잠깐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뭐 어떻게 더 끌고 갈까요 말까를 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처음 계획을 하셨던 대로 하셨다가 눌렸을 때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게 좋고 저는 5만 7천원에 좀 매수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때가 10월 이때 쯤 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를 보고 저랑 같이 매수 하신 분들은 더 10만원까지는 좀 끌고 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리포트 적인 부분을 또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왔어요 리포트 지금 삼성전자 연말배당 메리크리스마스 아 너무나도 좋아요 뭐 저를 보고 같이 삼성전자 매수 하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를 보면은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제가 한 것보다도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여러분들의 좀 관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 자 지금 삼성전자 메리크리스마스에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배당은 최소 지금 3분의 1 이상 차지하므로 전체 배당 수익률을 크게 자제할 수 있는 배당 예측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는 2017년 10월 앞으로 3년 동안 발생하는 FCF 최소 50% 이상을 추가 현금 배당 자사수 매입 소가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마지막 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올해가 지금 이거를 좀 써 드려야 되는데 자 올해 어떻게 보면은 주주 주주 환원 정책의 마지막 해인데 자 FCF 라고 하면은 이제 잉여 현금 흐름 남는 현금 흐름을 좀 말하는 거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지금 연말 배당액이 분기별 배당금이 354억원에 특별 배당금이 더해져서 좀 총 배당금이 1500억원 까지도 좀 늘어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뭐 좀 2018년 19년 20년도 이렇게 3년 동안 발생한 인여 현금 흐름 뭐 기업이 번동 가운데 뭐 세금이나 뭐 이런거 빼고 뭐 설비 투자액 등을 빼고 남은 현금에 좀 50% 를 주주한테 환원 하겠다고 한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좀 여기서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매수세가 좀 외국인 이라든지 기업들이 라든지 좀 매수세가 마지막이라서 좀 많이 몰려 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자 이것 때문에 분명히 들어왔던 사람들이 외국인 이라든지 많을 거에요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고가를 만들고 여기서 또 지탱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지지선을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 그때는 진짜 85,000원 까지도 갔다가 또 거기 위해서 고가 놀이를 하면서 또 10만원 까지도 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랑 같이 좀 하시면서 지금 크리스마스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50명 한정 다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까지 딱 받고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명 지금 다 찼는데 오늘까지만 진짜 딱 받고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를 준비를 하고 내년 1월을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벌써 올해가 끝나가요 그러면 1월 2월 3월 여러분들 뭐 2개월 하시면은 30일 추가로 드리니까 1월 2월 3월 딱 이렇게까지 해서 좀 상반 분기 1분기를 좀 잘 맞출 준비를 마칠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뭐 하루에 4889원 꼴이고 총 90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게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1개월 만이라도 하셔도 뭐 저는 크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1개월만 여러분들이 뭐 하신다고 해서 뭐 종목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좀 자랑 같이 하시면서 내년에 좀 우리는 좀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장 먼저 지수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또 잡아 놓고 또 수익적인 부분 내면 된 되니까 여러분들 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무조건 반도체 공부 하셔야 합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반도체 여러분들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좀 반도체 무조건 공부 하셔야 되고 제가 조금 보고 있는게 이제 파운드리 에요 파운드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파운드리가 뭐냐 라고 하면은 좀 외부 업체에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 받아서 실제 생산 공급하는 공장을 가진 전문 반도체 생산 업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해서 공부할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틈틈이 여러분들한테 좀 최대한 좀 자세하게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제가 강조를 드렸던게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공정 보다는 제가 후공정을 좀 많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설계가 있고 재료 생산이 있습니다 제조 생산이 있어요 제조 생산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는 전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펌핑 그리고 웨이퍼 테스트 글자가 조금 잘 안 써줘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연마가 있고 그 다음에 조립이 있고 그 다음에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 그 다음에 완료 끝이죠 여기까지가 이제는 후공정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매수를 한 만약에 뭐 반도체 관련으로 매수를 한 회사가 좀 전공정인지 후공정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금 조금씩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자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딘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반도체 관련으로도 공부가 된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봐야 되는게 자 흔히 디랩 그 다음에 낸드플래시 라고 여러분들도 뭐 들어 보셨을 거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좀 단순 저장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법령으로 양산을 하고 표준화 되어 있다 다만 좀 경기 변동성이 굉장히 민감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좀 유명한 데는 당연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대표적인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스템 반도체는 논리 연산 뭐 제어 주요 기능이다 보니까 다 되게 좀 스마트한 좀 반도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비메모리 관련해서도 좀 많이 보시라고 좀 항상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 비메모리 3대장 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보시면은 뭐 테스나 그 다음에 뭐 네페스 그리고 좀 엘비 세미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는게 좀 엘비 세미콘 이에요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좀 못 올라온 올라오기는 했지만 더 먹고 갈 수 있는 구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눌렸을 때 좀 제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왕복 달리기가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28,000원 부근에서 샀다가 항상 이 34,000원 부근에서 팔고 사구 팔고 사구 팔고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이건 차트 특성이에요 이런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도 좀 메모를 하셨다가 아 네페스가 관심이 없을 때 아 28,000원 까지 내려왔구나 그러면 아 나는 여기서 샀다가 또 34,000원 까지 가면 팔고 또 내려오면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자 엘비 세미콘이 은근히 은근히 올라가는 속도가 많이 느리고 뭐 최근에 올라오긴 했어요 뭐 이때 24일날 올라오긴 했는데 자 눌렸을 때 우리가 잡아놓고 좀 끌고 갈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자 엘비 세미콘이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엘비 세미콘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여기 서비스를 뭐 제공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방금 해도 말씀을 드렸죠 이쪽 그 전공정 후공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 가지고 좀 접근을 하시고 보시는 거라 아 그냥 엘비 세미콘 이구나 하고 사는 거랑은 굉장히 좀 틀리다 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지금 뭐 패키징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끝 마지막 단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서비스는 DDI 패키징 테스트고 신규 아이템 후 2020년 PMIC 패키징 2021년은 CIS랑 AP 테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뭐 매출을 보게 되면은 지금 1210억 원 영업이 115억 원 순위 92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 부분이고 4분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원래 좀 반도체가 좀 비수기 비시즌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뭐 매출액 자체도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비교를 해 놨네요 지금 2020년도에 매출이 4435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383억 원인데 지금 2021년도에 매출이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영업이익이 거의 뭐 621억 원이면은 거의 뭐 1.65배 1.7배 정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여러분들 이런 거를 눌렸을 때 우리가 잡아놓고 끌고 끌고 가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엘비 세미콘의 DDI 후공정 서비스 내에 OLED 랑 좀 LCD 비중을 비교해 보면은 OLED 비중이 아직까지도 40% 미만 이므로 업사이드가 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OLED 쪽이 좀 생각보다 많이 못 갔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OLED 쪽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좀 여러분들 제가 좀 여기다가 좀 써 드릴게요 자 전공정 이런거를 여러분들을 제가 그냥 안 써 드릴까 했는데 자 설계란 그 다음에 뭐 제조 그 다음에 뭐 생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후공정을 보게 되면 이거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자 펌핑 제가 타자가 아 이거 지금 잘 안 써져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웨이퍼 테스트 그 다음에 연마 그 다음에 조립 그 다음에 패키지 아이고 패키징 그 다음에 테스트 그 다음에 완료 여기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체이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식으로 여러분들도 좀 메모를 하셨다가 내가 갖고 있는 반도체 어딘지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제가 방에서도 일단은 좀 말씀을 해 드렸던 종목을 추천을 해 드릴 거에요 자 그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 크리스마스 이벤트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단도체 자동차 바이오 쪽에서는 뭐 어떤 누구한테도 좀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좀 방 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뭐 방 분위기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고 있는데 좀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항상 우리가 좀 미리미리 내년에 시장 좋아질 거를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 포인트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실 분들만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일단 우리는 이쪽 번호에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자 주말에도 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순차적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다 안내를 해 드릴 거다 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lb 세미콘도 여러분들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원방테크를 일단은 우리는 월요일날 들어가기로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댓글이랑 이런 것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려 가지고 좀 제가 또 이렇게 vip 방 좀 종목을 좀 미리 좀 오픈을 할게요 그래서 원방테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2차전지 이쪽 바이오 이런 공정필수 설비인 이제 클립론 전문 업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반도체 이런 거에 좀 먼지 하나라도 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눌렸을 때 눌렸을 때 좀 46,000원에서 47,000원 사이에서 좀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47,000원 이하로 좀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방테크가 지금 뭐 주요 고객사들도 보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를 좀 다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재무적인 부분을 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반도체 분위기 좋잖아요 자 재무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지금 뭐 상장한지 뭐 얼마 안됐긴 하지만 매출액도 굉장히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뭐 17년, 18년, 19년도 까지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때 당시에 뭐 19년도를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뭐 8%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금 잡히는 거는 지금 3분기 때는 뭐 4%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추고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ROA도 조금 살짝은 못 미치지만 19년도까지 지금 너무 너무 자료가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좀 19년도 까지를 봤을 때 ROA ROE도 좀 잘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좀 올해도 역시나 잘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런 거를 좀 담아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린 것도 우리의 포인트고 항상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반도체랑 바이오가 같이 가는 경우는 굉장히 극하게 극하도록 좀 드문 일이기 때문에 좀 바이오가 죽으면 반도체 쪽에서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좀 시원시원하게 좀 많이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